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크의 프랑스 이야기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프랑스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는군요 하루 만에 확진자 1,210명 사망자 21명이 증가한 16일 현재 프랑스는 확진자 수 6,633명 사망자 수 148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급기야 엠마뉴엘 마콩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각 3월 16일 저녁 8시에 첫 번째 발표에 이어서 5일 만에 또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가 전쟁 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이날 담화의 주요 골자를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반응도 좀 알아볼까요? 전체 담화의 내용을 보시려면 더보기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실까요? 전년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표한 엠마뉴엘 마콩 프랑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의 주요 골자는 첫 번째 외부의 접촉과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3월 17일 낮 12시부터 프랑스 전국민들은 최소한 15일간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명서를 소지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군요 첫 번째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자택에서 직장 간에 이동시 두 번째 자택 근처의 매장에서 필수품 구매를 위한 외출 세 번째 자녀 위탁과 병약자 지원을 위한 경우 네 번째 운동을 위한 외출로 이를 경우에도 개인 운동만 가능하며 절대로 집단 행동은 언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어길 시에는 38에서 135유로까지 벌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정부 사이트에 구체적인 예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지방선거를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5일 일요일에 있었던 1차 선거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54.5%나 되는 기록적인 투표 기권률을 보였죠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토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연금개혁법 실행을 연기한다는 내용인데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법도 전염병 위기에 맞서야 하는 시급한 필요 앞에서 늦추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 수요일부터 프랑스 내 가장 확산이 심한 25개도에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의료진과 각 시도의 개인병원 의사들에게는 화요일부터 기타도에는 수요일부터 지급한다고 하죠 다섯 번째 육군보건서비스 현장병원을 알자스 지방에 설치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한 두 지역은 릴드 프랑스와 레 그란 테스트 인데요 레 그란 테스트가 알자스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섯 번째로 유럽연합의 타국가와의 국경을 폐쇄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조치는 화요일날 12시로부터 시작해서 30일간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단 현재 외국에 있어서 프랑스 국내로 돌아오려고 하는 프랑스인에 한해서는 허용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EU 국가뿐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의 해외여행 또한 30일간은 금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정부는 기업의 은행 대출을 3천억 유로까지 보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각종 세금 및 사회부담금 등의 납부를 연기하도록 허용하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부분적 실업에 대한 보상책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여덟 번째로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 난국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도 파산의 위기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세금을 비롯한 모든 수도세, 전기세 등과 같은 사회적 고지금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납부를 미루도록 한다고 발표했어요 네 이상으로 엠마뉴엘 마콘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한 2차 대국민 담화문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편 이 발표에 대해서 야당 측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 발표가 너무 모호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쟁이라고 할 때는 훨씬 더 분명하고 명료한 지시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요 다음 소식 전해드릴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Merci beaucoup Au revoir